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5일 오늘 불타는 금요일 확인하듯이 양대시장 빨간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물들어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침에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인 7,120개 약 사고 기간도 1,120억 사고 있어요. 아침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1,900억 사는 것 봤거든요. 시작 나쁘지 않다. 선물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플러스 돌려내면 아주 강해진다. 기간 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면 베리풋이다. 121선에서 멈추겠지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메롱이라도 하듯이 그냥 확 질러버립니다. 외국인이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한번 사겼다는 기조로 들어오면 쉽게 그 기조를 단기간에 안 뒤집는다. 이제 사기 시장인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상 긴 흐름으로 전략 수립하고 사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마라는 이야기도 드렸고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100%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간, 양대 시장에서 다 사고 있고 외국인 선물도 3,272개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4,5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비차익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차익은 400억, 비차익은 4천억. 자 위쪽으로 외국인이 위쪽 방향 보고 있다는 것이 이거 하나만 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자면 코스닥은 6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다는 것도 또 한 번 더 확인되고요. 자금 집행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코스피가 훨씬 더 투자하기에 좋은 용이한 부분이 있고 또 좀 더 우량한 종목이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코스피에 집중하자는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죠? 자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2,3,4,5,1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나머지 부분은 어저께는 살짝 제껴뒀었는데 오늘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여기 상위인데 전부 빨갛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도 플러스입니다. 모든 포트폴리오 플러스. 단 대용제약은 손절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하고 그 대신에 엎어쳤쳤습니다. 현대건설, SDI, 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엎어쳤쳤기 때문에 손절한거 얼마 안되고 다시 엎어친거는 가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양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먼저 한번 끊어먹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노라 했는데 그거 잘 실천한 나머우 선수 있죠? 당연하죠. 배운대로 챙겨먹고 다시 사녔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행을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반드시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남우 선수는 아직까지 손절 한번도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21만원이네. 그대로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사녔다고 그럽니다. 전략을 그대로 제시한 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 굿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반정도 던졌는데, 그죠? 들고갑니다. 그리고 사녔줄 아는 사람 사녔다고 그러죠? 닥터케이에 전략은 틀리지 않았다. 여기 20일에서 밀린 듯해서 차익 실현했고 다시 사녔다면 여기 이제 60일권인 22만원까지 노려보겠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대양봉 서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행제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좀 잡히고 있는 것을 봐서는 여기 위에서 공매도 때렸던 그런 세력들이 환매수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저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장 턴하니까 비교적 낙폭화되었던 종목들 턴하는 시점에서 셀트리온 삼행제도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종별로 돌아가는 순환매, 닥터케이가 어느정도 잘 간파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K이노베이션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 사서 어저께 흔들흔들한다고 다 던진 이틀 전이죠. 다 던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던진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노 이랬는데 못 사놓은 사람도 있고요. 홀딩한 사람은 그냥 부릅습니다. 그냥 계속 가요. 이거 뭐 때문에 사노라 했는가? 아니면 홀딩해라 했는가 하면요. 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가가. 어디갔죠? 유가? 죄송합니다. 유가를 안 넣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유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여드려야죠. 그래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1봉입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정류 관련되어 있는 다시 수익성 개선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2차전지로도 매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번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던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들어갔으면 되겠죠.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이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0.49% 상승, 나스닥 선물 0.85% 상승 모든 지표가 상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도 브로스콘, 브로스 0.09, 니케이 1.03 자 환율 안정세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홀딩입니다.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워가라고 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조금 빠르고 늦으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힐책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트레이너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저한테서 채워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의 진심을 잘 받아주시고요. 포트폴리오그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별로 지금 그냥 홀딩하면 돼요. 3시 10분이거든요. 자 현대건설 조금 더 이 공간이 이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매치 퍼펙트 그죠? 왜? 여기 보이시죠? 남북경협이 올라가려고 들썩들썩한 거 봤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 하다가 아니다 손가락 빤다 싶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퍼펙트 외국인이 안 팔아요. 계속 사요. 그죠? 여기 대가리 쳐던 거 보십시오. 스트릿 용어 씁니다. 닥터케인은 그죠? 비중 늘어난 거 보시라고 안 판다구요. 오른 거 뭐 얼마 된다구요. 그죠? 외국인들 100% 200% 노리고 가는 거 많아요. 중장기로 북미회담 내지는 남북간의 화해머도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2차 북미회담 성사될 가능성 훨씬 높은데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남아있다구요. 그러면 홀딩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고 현대건설과 현대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차익실현 이후에 아직까지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셀트리온 자 여기서 20만원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3천원 손절했죠. 이제 8천 5백원 먹고 있으니까 불었습니다. 5천 5백원 더 불었어. 이걸로 끝이 아니다. 22만원 갈 것 같아. 제가 갈 것 같아 해가지고 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 꼭 그거 안 눌러도 되는데 출석체크가기 1번 눌러 보십시오. 이거 밀리려면 이렇게 세게 밀리면 더 끊어야 되는데 도치 아닙니까? 올라가겠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늘은 뭐 지금 현재는 외국계 매도로 잡히지만 전일 강한 양봉 시연할 때 기간 외국인 특히 외국인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아무래도 공매도 때린 세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손절해라 했습니까? 노! 업종 내 수납에 들어올 수 있다. 대본 플러스권 인근으로 돌아섰습니다. 끝 아니에요. 홀딩입니다. 홀딩 24만원까지 1차 목표로 노리고 갈 겁니다. 왜?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부담스럽거든요. LG전자 뜨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업종 내 부담스러운 거 살짝 수돗하고 삼성 SDI 살만한 자리다 싶을 겁니다. 목표 지점은 남아있어요. 26만원까지도 남아있어요. 이거 들어온다고요. 오늘 업종 내 수납매 그거 야 낙폭 과다했던 것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아요. 여기 열려있어요. 그죠? 자 대우조선해양 신규 매수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공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성공 자 조선주 중에 대우조선해양이 최고 모양 괜찮습니다. 이것도 위로 열려있어요. 37,400원까지 열려있고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놓고 우상량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고 난 다음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 끌고 합니다. 이거 정거점까지 37,000원까지 매수의 이유가 매수의 이유가 저는 확실합니다. SK이노베이션 자 갑니다. 여기가 61,000원까지 가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봐야 되는데 가서 살짝 튕기면 그냥 홀딩 하십시오. 살짝 눌리고 그다음에 뛰어오르면 이건 196,000원 갈 수 있어 보여. 장대양복 박았어. 베리 굿! 기형님은 오고 계십니까? 차 아닙니까? 하하 우리 만나겠네요. 창이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제 3인 회동을 하겠네요. 진아 듣고 있냐? 어떻게 됐냐?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 종목이 자기하고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인 창옥 선수는 이거 바빠가 못했는데 이거 할까요? 오케이 살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이것도 정거점까지 갈 수 있어.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기간도 비교적 들어왔고요. 오늘도 들어오고 있네. Let's get it. Let's go. To the top. Yeah. With Dr. K. Yeah. Everybody 소리 질러. Yeah. 야. 하하 흥분했어요. 기분 좋아요. 퍼펙트 아닙니까? 시장 빠진다 그랬습니까? 외국인 들어올 거니까 들고 가라 그랬어.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 홀딩하라 그랬어. 비중 들여라 그랬어. 포트 100으로 채우라 그랬어.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잘 100% 끌고 가라 구요. 언제부터 살아 했다. 여기부터 살아 한 번 다 밑으로 안 쳐졌어. 틀렸습니까? 여기부터 던지라 그랬어. 20일부터 작살났어요. 저점 저점 확인하는 이 날까지 다 피해내고 이 날부터 사라 그랬어. 퍼펙트 아 흥분했습니다. 흥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흥분 돼요. 현대건설 사하고 나는데 오늘 바로 더 올라갑니다. 추가하라 그랬어. 셀트리온 팔아먹고 다시 사놓을 수 있다 했는데 사놨으면 또 퍼펙트. 삼성 SDI 올라가요. 아침에 대용제약 끊고 이거 사라 그랬어. 분명히. 맞죠?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들어가라 그랬어. SQ 이노베이션 그냥 들고 있어라 그랬고 시장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대우조선 해양 야 초지면 안 돼. 초지면 안 돼. 홍기 님도 오스템 임플란트 52,200원 말레이시아 에서는 임플란트 잘 됩니까? 이빨 몇 개 없고 그렇진 않죠? 하하하 농담이에요. 아 요새 방언이 터져가지고 입만 열면 농담이 나와서 일단 또 플러스 사자말자. 그죠? 희열을 느낍니다. 저 사실 지금 무료방송하기 때문에 저는 명예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사랑만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짜릿함을 느껴요. 손절을 한 개 하고 나머지 다 올라가면 된 거 아니니까? 그죠? 올라가는 거 먹는 거는 제법 먹어요. 다 그럼 까진 거 2,3% 올라간 거 7,8% 쫙 먹어내면 되는 거죠. 다 먹는 거 욕심이에요. 저한테 다 탄 사람도 없지만 아 여덟 개서 6개 죽소 자 오늘 불금 이고 우리 또 팀 케이 인원들도 만나고 주가는 좋고 그죠? 닥터케이 퍼펙트하게 다 맞춰내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비님은 요새 왜 좀 조용하십니까? 애들 때문에 방아가지 안 끝났어요? 우리 애들 방아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 거잖아. 그죠? 아닌가?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 자 여러분들 하나만 강조할게요. 뭔가 하면 본인 본인이 시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닥터케이 확률이 좀 안 틀린다면 닥터케이 가 제시하는 데서 좀 한번 해보셔라. 가능하네. 그래도 본인들 보다는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잘 해내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병이야. 그지?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서 기분 나빠하지마. 그냥 진짜 진짜 중심에서 하는 이야기야. 현대 엘리베이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는데 그지?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현대 엘리베이도 뭐 나쁘진 않는데 요거 좀 걸리기도 하고 여기서 일단 스톱했는데 잘못하면 이거 쳐지면 낙폭 낙폭이 있을 수 있다니까? 강한 종목 할애해서 들어갔다 했는데 꼭대기잖아. 비교적 이런 데서 들어가야지. 여기 뭐 크게 나쁘진 않는데 불안해. 조금 여기서부터 시장은 잠뻔 많이 올랐단 말이지. 여기서 까지면 뭐 엘리엘트 파동 5파동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가지마라. 적용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것 같니?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또 조금 다르다. 여기서도 짧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말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거든. 정확하잖아. 사세요. 안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니까. 왜?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게 내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보단 이런 게 더 안정적이거든. 이런 게 더 안정적이라고. 올라갈 폭도 제법 남았어. 그러한 관점을 더 키워야 된다. 공부 한참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합니다. 애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대웅이도 그래도 밑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잠깐 봅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버렸어. 여기서 올라갔으면 안 버렸는데 올라가는 거 실패했어.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아까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그 밀린 거로 던지고 난 다음에 손빨면 안 되는데 딴 데 들어가서 먹었으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들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홀딩. 밑에 깨지면 던지려 그랬습니다. 채팅 봤겠지만 손절 뭐 크게 손절입니까? 짧게 손절하고 딴 데 잘 강한 걸 올라탔으니까 무리 없는 거죠. 오히려 잘한 거죠. 오전에 물 탔으면 잘한 거라고 말씀 못 드릴게요. 안 드립니다. 오전에 물 타지 말고 신규 매수 차라리 대우조선 해양이나 제시했던 거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좋아요. SDI나 이런 거. 그죠? 가지고 있어서 물 타기 했다 해도 별로다. 이렇게 말할게요. 추세가 별로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희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더 강한 놈으로 들어가서 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회 안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만회하면 된다고 사자마자 얼마 올랐습니까? 3,400원에서 얼마 안 올랐네. 550원이면 1.5% 올랐습니까? 그러나 이게 더 갈 게 남았다니까? 대웅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잘 가려고 막 올라타고 있는 거 이런 거 못 쫓아가요. 겁나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고 쳐져 있는 거는 내 단가보다 낮아지니까 올라가면 플러스 날 내지는 마음이 부담이 덜 되거든요. 반대로 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반대로 잘 가는 놈이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잘 가는 겁니다. 우상량 하면서 그죠? 셀트리온도 비교적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우상량으로 그죠? 보십시오 이거. 우상량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깨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성분 보는 거예요. 대웅을 왜 끊었냐? 자꾸 휘말이 없고 자꾸 처지지 않습니까? 흐려서 그걸 끊고 잘 가는 거로 탔다니까? 훨씬 좋다. 선전하면 선전하면 마누라에게 죽는다고요? 선전 안 해가지고 난 죽는 경우 생길 겁니다. 진작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할게요. 선전 안 해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어요. 아 손절해가지고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손절 안 해가지고 깡통차고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웅조약 적당히 홀딩하세요. 아까 밑으로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음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확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적당히 있을 거는 알고 있었는데 힘 없는 거 던져버리고 힘 센 걸로 들어갔다고 힘 센 걸로 힘 센 걸로 그죠? 잘 갈 수 있는 거 힘 센 걸로 들어갔다고 이건 말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하도 됐었어요. 말했나? 모르겠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어쨌든 SK이노베이션하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직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주력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현대건설 셀트리온 SDI 조선해안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님 다음 주에는 봐야 돼요. 일단 봐야 되는데 닥터케이에 시장 보는 비유가 거의 잘 안 풀리거든요. 자 오늘은 닥터케이는 눈치를 챈 게 아침에 딱 보실래요? 아침에 외국인이 1900억 사면서 시작했어. 그죠? 1100억부터 시작했잖아. 이야 장 오픈하자마자 얼마인데 1900억을 받거든요. 야 이거 외국인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딱 그렇게 바로 판단하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7400억 사유 최근 들어서 가장 세게 샀어요. 이 기조를 닥터케이는 눈치챘습니다. 외국인이 안 던진다는 건 눈치 깠다구요. 왜냐하면 닥터케이는 외국인 숟가락 기법이거든요. 외국인들 들어오면 따라 들어가는 숟가락 기법이기 때문에 눈치 잘 까요. 그리고 닥터케이는 눈치 진짜 빨라요. 그죠? 선물도 돌아설 거 예상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까지고 밑으로 들어 올리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들어 올리면서. 그죠? 근데 내일 다음주 전망은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너무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추세선 여기를 지지하던 추세선 이렇게 쫙 끄는데 여기서 이탈되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저항받았죠? 이거 고급 팁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말하기 전에 스팟 광고하고 들어갑니다. 자 서울 강연에 여러분들 요청하셨고 제가 여러분들 찾아간다 그랬어요. 서울 강연에 어디 갔습니까? 잠깐만요. 서울 강연에 여기 있네요. 이거 아닌가? 아닌가 같은데? 아 맞네요. 잠깐만요. 아 시장 시장 보고 왔다. 자 탁득해 구독자 2천명 돌파기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서울 강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같으면 주식으로 좀 성공하고 싶다. 주식 공부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면 2월 16일 가족 간의 경조사 빼고는 무슨 수를 쓸어도 오겠다.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하고 추천주 한두개 드리고 아 회원 모집하는 강연에 아니다. 무료로 하는 강연에 하고 비교를 말아달라. 선착순 45명입니다. 10명 지금 신청했습니다. 참가비 있습니다. 무료 아니에요. 그 대신 핵심 강의안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실전기법 강의안 지급하면서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과 성의가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승님은 대구에서 오시겠다고 했고요. 인실님은 거제에서 오겠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방송에 보면 공지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 보면 돼요. 그 밑에 댓글 다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지되어야 되고 여기에 지지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쳐졌잖아요. 그럼 여기 저항받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항권에 왔어요. 이제 자 오늘도 사실 저항인데 저항권인데 자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그렇다면 아 여기 여기권에서는 한 번 밀려줄 수 있다. 1180 1200 정도에서는 한 번 밀려주고 내려올 수 있다. 그것을 뚫고 올라간다? 이야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갔다가 조금 밀려주고 세게 안 밀리고 추가 상승 시도 넣으면 몰라도 왜? 양봉이 세 개째 나왔다. 자 양봉 삼량봉 기법 아이비님 공부했다 안했다 주식 기초강의 안에 있는데 제법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 번 정도 쉴 수 있다. 월요일 화요일 타임은 조금 상승 이후에 조금 늘린다든지 어쨌든 좀 조정도 가능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은 조금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은 봐야 됩니다. 말 못해요. 아시겠죠? 상승 추세가 깨지면 지지하던 것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했고 여기가 저항권 인근까지 왔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타 유료 방송이라든지 타 강연에 갔다 온 사람들이든지 제 방송을 한 번 들어본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참 그래도 들만하다 하는지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양호고요. 동시효과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체크해보죠. 자 셀티리온 다 던지를 안 그럽니다. 왜? 닥터케이가 던져 이러면 잘 빠지고요. 가죽화 이러면 잘 안 빠져요. 확률이 그게 높아요. 80% 이상입니다. 자 현대건설 양호 마무리 할 것 같고요. 셀티리온 양호 할 것 같고요. 삼성 SDI 양호 대우조선해양 양호 SK이노베이션 더 올라서 끝날 가능성 양호 그냥 오스템 임플란트 이건 조금 몇백은 밀릴 수도 있겠네. 아니네 더 올라서 끝날 가능성 있어요. 종가에 당겨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펙트 그죠? 그럼 대용제약 1845 뭐 이것도 그만 그만 그죠? 대용제약이 한 여기 정도 아닙니까? 우리 단가 186,000원 이 정도 4,000원 이 정도였던 거 186,000원 어쨌든 까져 봤자 얼마 까졌습니까? 그죠? 강연에나 잊히 보세요. 마치고 우리 맥주 한잔 안하고 허니야 저번처럼 우리 족발이나 좀 먹어야지 우리 허니하고 보통 사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린 같이 족발 먹은 사이거든 지인님도 오시잖아 그죠? 유한양행이요 잠깐만요 재석님도 아까 들어오라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던 것 같던데 바빠서 그랬나? 유한양행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246,000원 채팅방 여기 지금 들어오세요 어차피 할 거 없어요 이제 장 맞췄는데 그죠? 재석님이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같이 좀 하면 확실히 머릿속에 이번에 정리하면 될 겁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계속 고리띵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듬이 하고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둘째가 아팠다 하이닉스 50% 매도했다 하이닉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수익 났죠? 그럼 잠깐 봅시다 야 야씨 50% 매도했다고요? 매도하지 말지 던질 때 어디 있습니까? 던질 때 없다니까요 던질 때 없잖아요 이런 홀딩을 잘해야 된다고요 홀딩 그죠?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려서 그냥 막 장떼왕을 그냥 때리 박아버려 이러면 내일 내일 보고 카드 한 장 더 봐야지 풀하우스 뜰 수도 있잖아 투패한데 그죠? 2,3 투패 자 스티린 용어습니다 졸라 쫄리긴 하는데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풀하우스 됐지 어떻게 상대편은 적어도 내부 높은 투패한 것 같은데 하나 더 봐야지 그죠? 근데 뭐 또 억울할 것도 없죠 한번 끊어먹고 다시 잽싸게 타가 또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나 홀딩을 잘해야 된다 닥터케이가 초단타꾼이기도 한데 끌고 갈 때도 끝내주게 끌고 가요 7,8일 막 끌고 갑니다 3,4초만에 던지는 거 보셨죠? 밤에 하는 거 재승님 말고 그죠? 그냥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기도 하는데 이거 봐봐 안 빠지잖아 그죠? 월요일 추메? 아니 월요일 추메 노우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너무 역배열 뭐 너무 역배열 장떼양봉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이론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 잘 가고 있잖아 그런데 분봉이 안 깨졌어요 그죠? 들고 가야지 들고 가 홀딩이 힘들어요 최고 힘들어요 그게 홀딩 잘하는 게 안 쉬워요 각도케이가 초단타꾼인데 며칠 끌고 간 거 보십시오 안 쉽다니까 조금 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흔들흔들하면 급이나 가져 던져요 근데 빠질 때는 왜 연락이 들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 반대로 해보시라니까 반대로 닥터케이에 특징이 있을 겁니다 던질할 때는 던질하고 난리를 쳐요 나머지 안 던질 때는 들고 가라고 자꾸 들고 가 들고 가 쫄지마 잔파도 걸러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많이 맞아요 그죠? 홀딩을 잘해야 된다 아 물린 게 저 띄엄띄엄 봐가지고요 아 위에 잘 못 봐가지고요 제가 자세하게 못 읽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역배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역배열 잘 못 가요 닥터케이에 말한 거 역배열 거의 없습니다 필룩스 1,2,3,4,7 1,2,3,4,7 1,2,3,4,7 1,2,3,4,7 1,2,3,4,7 1,2,3,4,7 어저께 들어갔다구요 썩 잘했다 말 못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매수세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앞에 하락하는 이 기운이 너무 싫구요 그리고 살만한 가격보다 좀 밀릴 수 있는 가격인데 약간 무리하게 들어갔구요 다행히 오늘 도치인데 그래서 위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요 밑으로 처지기 보다는 올라가면 13,400원 정도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잘나가는 것도 천지인데 왜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보고 고민하셔라 위에 올라갈 거 밑에 탄탄하게 다 받쳐 놓고 이거 왜 고민 한번 안해봤느냐 방송에서 뭐 사라 사라 이런 거 보고 혹시 염두에 든 겁니까 딴지 거는 건 아닌데요 그것보다 본인이 종목하면 선택 해보셔라 그리고 우상량이 훨씬 좋다 대우조선이 더 많이 갈지 필룩스가 더 많이 갈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필룩스가 더 많이 가면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은봉을 기다렸다구요 잘못된 습관이다 이런 거 더 잘가요 올라가면 올라가면 잘가요 보십시오 한번 갈 때 탄력받으면 잘 간다니까 필룩사 비교해볼까요 위에 뭐 이평선 다 있고 이거 안좋아해 이거 별로예요 별로 솔직히 그죠 내일 쳐지면 바로 손절한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누라한테 한번 맞는게 낫다 잘못하면 이혼당한다 쫓겨난다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손절 안하는 프로다면 쫓겨나요 이혼당하고 그죠 이런 것보다 이런거 차라리 올라타라 그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들고 있습니까 그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냥 싸대기 몇대 맞는게 낫지 이혼당하는거보다 그죠 너무 리얼합니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양호 포트폴리오 양호 자 셀트리온도 20만원에 들어가서 그냥 끌고 간다 아무때나 안 던진다 던질만한 21만원에 던지고 다시 사놓으라고 했는데 그것 잘 수행한 인원들 채팅날린거 여러분들 봤을거다 말로만 하는거 아니다 다시 사놓으니까 올라간다 당연하죠 공부한대로 다시 사놓습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한번 의견 받아들이시고 한번 검증해보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라는거 아닙니다 검증해보시고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데요 틀리는거보다 맞는 확률 높으면 적극적으로 참고해보셔라 그정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닥터케이는 광주에서 오시는 기영님과 대구에서 오는 창의원께 오늘 또 홍계 바리하러 가야겠습니다 너무 기분좋아요 I'm very happy 방송행김에 셀티론 삼행제까지 이어서 나갑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외국인이 8,140억으로 끝날때까지 땡겨올리면서 그냥 질러버리는 하루였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120일에 저항받을거 같지만 다음주 초 초정도에 조정을 한번 받을거다 예상합니다 닥터케이는 선물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당겨내면서 강한 상승세 이뤄냈다 양호다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100%다 셀티론 삼행제 반등 나오고 있다 쉽게 안던진다 차익실현하고 다시 지지권에서 다시 들어갔다 셀티론 삼행제 양호다 그죠 해필 다른 바이오보다 셀티론 삼행제가 잘가네 그죠 다른거는 그만 그만해요 크게 응급할거도 없어요 그죠 유한양행 양호하다 했고 신라젠 아직까지 못 넘어갔으니까 모노라가 0.7입니다 그죠 자 비교해보자고 여기서 신라젠이 올라온게 많은지 한 3-4일전에 6만8천원이었어요 3천원 올랐습니다 그럼 몇%입니까 한 2% 됩니까 2% 안돼요 셀티론은 2만원에서 아 20만원에서 10만원 21만원까지 갔으니까 5% 올랐어 이게 훨씬 더 잘갔죠 이격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지권이 지지권에서 매수해서 그래요 이러한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라가 봤자 올라가 봤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에 2평선들의 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잘한 사람은 이걸 접근을 안해요 같은 바위를 하려면 셀티론을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HLB 뭐 잘 갔습니까 별로라 그랬습니다 못 가요 못 가요 메디톡스 잘 갔습니까 별로라니까 밑으로 박살 난 다음에 어저께 뭡니까 우리 새로 합류한 그죠 우리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나 며칠이 안되가지고 그죠 죄송합니다 이름 기억 못했어요 지금 어쨌든 질문했지 않습니까 메디톡스 잘못됐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샀다 했잖아요 그죠 온봉으로 떨어지고 별로인데 왜 샀냐 그죠 못 올라가요 잘 그죠 메디포스트는 이제 여기 열려 있습니다 되게 나쁜 상황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너럭티슈 별로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 치즈권에서 딱 샀는데 땡기면서 끝났네 그죠 창욱야우 사자마자 뿌러스 이야 여기서도 사서 뿌러스 그 다음에 셀티론 들어가서 또 뿌러스 다시 먹고 챙겨놓고 또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다시 사들어갔는데 또 뿌러스 창욱아우 이야 많이 벌든 작게 벌든 주식 몇 개월만에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는 거 처음 봤지 처음 봤으면 나중에 댓글에 남겨놔라 창욱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금 애들 관리한다고 힘들지 그치 강조하겠습니다 더 오지게 추메 오지게 추메 죄송님이 경험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으니까 그쵸 아다리 맞으면 아침에 산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이야 사자마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제승님도 대구에 계시니까 닥터케어 한 번씩 보러 오세요 와서 좋은 이야기 합시다 실내 아니면 제가 50위인데 쟤보다 밑이다 위다 고구마나 궁금합니다 일단 마무리 하구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힘든 사항 수고 많았구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엔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다음에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잇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토 좀 날려주시구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슈퍼채시인데요 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에 공부 좀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K I'm Dr.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Hey ya